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 앱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가장 유명한 동영상 제작 앱은 응용 프로그램은 키네마스터입니다. 키네마스터를 설치해서 간단한 사용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갑니다.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구글 플레이 있죠. 여기에서 키네마스터라고 칩니다. 영어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됩니다. 키네마스터 이렇게 치면 키네마스터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설치가 있죠. 그래서 이 설치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운로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운로드가 끝나면은 설치가 되겠죠.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어떤 앱을 설치할 때는 다운로드한 후에 설치가 됩니다. 지금 설치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끝나면은 오픈이라는 말이 뜨겠죠. 그래서 그걸 터치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설치를 하고 있네요. 키네마스터는 동영상 여러가지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동영상 편집 기술이 편집하기가 가장 좋고 뛰어난 동영상 제작 앱입니다. 설치가 완료 되었네요. 그럼 여기 이제 열기가 떴죠. 앱스에 들어가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열기를 터치하면은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서 처음에는 여러가지 영상이나 오디오 사진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그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허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프로그램 기기 사진 미디에 파일 집권 허용을 하라는 게 뜨죠. 이것도 역시 허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이제 바뀝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안내하는 것이 됩니다. 키네마스트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멋진 동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키네마스트로를 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대기시간에도 간단히 10분 동안에 동영상을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리한 이 기기입니다. 이 교수단을 옆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옆으로 밉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화면이 바뀝니다. 옆으로 밀어보겠어요. 두 번째 밀으세요. 강력한 편집 기능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천 개가 넘는 천 개가 넘는 에셋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에셋을 하면 음악도 있고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번개가 친다든가 혹은 폭죽을 터뜨리든 이런 여러 가지 에셋이 있습니다. 그런 건 천 개가 넘는 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정품이 되면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밀어붙입니다. 옆으로 그러면 시작하기가 이제 끊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기를 터치합니다. 이 시작하기를 터치합니다. 시작하러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맛보기입니다. 7일간 무료 체험이 나오고 연간 36,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연간 3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들고 그 대신에 월간 지금 6,000원 되어있죠. 이것이 그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이게 커졌네요. 가격이 높아졌네요. 이런 것을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 이 X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X를 터치해서 닫아 버립니다. 자, 닫아 버리겠어요. 자, 닫아 버리고 닫아 버리면 여기와 같이 초기 화면에 뜹니다. 이렇게 초기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에 있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가운데를 이렇게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프로젝트의 화면 비율을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16대9와 9대16, 1대1이 있는데 16대9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했을 때의 크기입니다. 비율입니다. 이 16대9가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이 16대9가 가장 최적화됩니다.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9대16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워서 볼 때 9대16입니다. 그 다음에 1대1은 가로, 세로 똑같죠. 이것은 요사이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16대9를 터치합니다. 우리는 유튜브에 최적화되어야 된 이 화면 비율을 선택합니다. 16대9를 터치하면 자, 이렇게 하초기 화면에 나옵니다. 옆에 나오는 이것은 광고입니다. 광고니까 터치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가져와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지금 현재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미디어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게 각종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그 다음에 여기는 모니터 화면이죠. 이게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여기서 요 부분 지금 현재 요 아래 요 부분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액션바라고 해서 여기서도 메뉴가 있습니다. 액션바를 자, 그래서 이런 각 부분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미디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의 그 폴드 폴드가 뜹니다. 저는 여기서 데이터라는 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필름 형태로 되는 것이죠. 이건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냐 동영상이냐를 아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먼저 사진 이것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가져올 때는 가볍게 한 번만 툭 치면 됩니다. 툭 제가 터치하니까 아래쪽에 보세요. 한번 툭 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타임라인에 내려옵니다. 사진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또 제가 이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이렇게 툭 터치하면 아래쪽에 또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에 자 여기에 이것을 툭 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 내려왔죠. 이렇게 이것을 터치하니까 아래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영상 있죠. 이걸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제가 터치하겠어요. 그럼 아래에 찍어보세요. 길게 이렇게 상당히 긴 동영상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터치하는 순수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이 동영상을 앞부분을 잠시 잘라 보겠어요. 자르기 위해서는 이 타임라인 얘기해서 이 동영상을 터치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터치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택하는 가장자리 보세요. 노란색 색깔이 되었죠. 상태에서 터치하면 메뉴가 이런 다이 여러가지 이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여러가지 메뉴가 뜹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떠요. 그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가위 있죠. 가위가 동영상을 자르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가위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가위를 선택하면 옵션이 보면 이렇게 4개가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트림 앤 분할 가위가 터치한 것이 트림 앤 분할 이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세우 메뉴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레이 헤드 왼쪽을 제일 위에 보면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 트림은 잘라낸 다는 겁니다. 두번째 보시면 플레이 헤드 오른쪽을 트림 오른쪽을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타임라인의 선이 있죠. 이것이 플레이 헤드 입니다. 플레이 헤드 이 부분이 플레이 헤드 입니다. 이것의 왼쪽 오른쪽을 트림 한다. 그 다음에 세번째 보시면 플레이 헤드 에서 분할 한다. 했죠. 그리고 분할 해서 어떤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 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정지 화면을 분할 및 삽입 해놨죠. 그래서 정지 화면을 분할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분할 해가 지금 플레이 헤드 이 자리 에다가 지금 현재 플레이 헤드 에 있는 이 화면을 거기에서 삽입 하십니다. 끼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위에 여기서 플레이 헤드 위치의 왼쪽을 자를 거니까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걸 터치 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세요. 사라집니다. 제가 툭 터치 했습니다. 사라졌죠. 이렇게 잘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뒤로 가가지고 뒷부분을 잘라 보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를 갖다 놓고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타임라인 에서 여기서 타임라인 있죠. 타임라인 여기에서 이 농정연선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터치 하겠습니다. 터치 하는게 노랗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가위로 올라갑니다. 가위를 터치 합니다. 가위를 터치 해서 지금은 가장 끝부분을 잘라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플레이헤드의 오른쪽을 트리밍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을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보세요. 아래쪽에 사라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면 됩니다. 그 외에 가운데 걸 자르는 방법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서 사진이나 자기가 필요한 사진과 동영상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넣을때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 을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텍스트 있죠. T 이 T 를 터치합니다. T 를 터치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제가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기도와 기도와 작은 새 이렇게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이건 자기 이모이대로 상황에 맞게 달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여기 확인했죠. 이렇게 기도와 작은 새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모니터에 이렇게 나왔죠. 화살표를 여기 콘에 화살표 있죠. 터치해서 길게 눌러서 길게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글자 커지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서치라든가 색깔에 이런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 메뉴에 있습니다. 메뉴는 아래쪽에 내려가면 쭉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공부를 정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글자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이 있죠. 부위 저장 입니다. 부위 자로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화면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자세히 보세요. 화면에 여기 보면 상단 우측에 보면 메이드 위드 키넷마스터 라는 글자가 있죠. 이것은 키넷마스터가 정품이 아닐 때는 이와 같이 키넷마스터 로고가 뜹니다. 이것은 정품이 되면 메이드 위드 키넷마스터 라는 것은 로고가 뜨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기 전에 요 부분이 있죠. 잠시 출력하기 전에 요 부분이 있죠. 요 집 같은 거 키오스크 같은 거 있죠. 길거리 매점 같은 게 생긴 겁니다. 터치해보세요. SS도 라는 겁니다. 이게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여러가지 SS을 파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볼드 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름 이야기 있죠. 제일 왼쪽에 이걸 터치해보면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죠. 이런 아이콘을 이용하려면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정품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돈 내려면 사라 그런 창이 뜹니다. 정품이 아니면 이와 같이 에세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위에 오른쪽 위에는 X를 눌러서 다 꼈습니다. 자 이렇게 꾸민 다음에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플레이는 이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음악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음악을 가져오면 오려면 음악을 가져오려면 오디오 있죠. 터치해야 됩니다. 오디오를 터치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제일 하단에 가서 폴드를 눌러서 데이터라는 폴드 속에 음악을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디스리덜 보드라는 음악을 집어넣으세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이런 음악이 저절로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플레이를 짝대기 두 개가 있는 것을 누르면 화살표로 바뀝니다. 그럼 플레이가 자동으로 플레이 되던 것이 스톱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플러스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아까 재생해야 있는 거기에 음악이 들어갑니다. 플레이 플러스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툭 하면 음악 디스리덜 보드라는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V자 있죠. 이걸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동영상 음악이 있고 아래쪽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 되겠죠. 그럴 때는 위에 동영상 음악을 무검으로 없애려면 선택한 다음에 여기 마이크 같은 게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오디오 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이나 혹은 아래쪽 100% 라는 것을 0으로 바꾸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터치해서 여기 보세요. 지금 터치해서 짝대기를 그어줬죠. 이때는 무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 않고 이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로 된 이것을 아래로 내려와서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지금 0이 됐죠. 이렇게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검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그대로 두고 이 위에 있는 이것을 터치해서 무검을 하고 오른쪽 상단의 V 있죠.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있죠.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음악이 들어있죠. 그러면 제일 끝에 가면 음악이 보세요. 음악은 계속되는데 화면은 여기서 더 이상 넣은 것이 부족하죠. 이때는 화면을 계속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서 음악 길이까지 쭉 채워 준다던가 혹은 음악을 여기서 자른다 할 수 있겠죠. 저는 음악을 잘라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음악을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여러가지 하부 메뉴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Trim and 분할 있죠.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 플레이 헤드 있죠. 플레이 헤드는 요거죠. 요 순 이죠. 이것의 이것의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왼쪽을 트림하느냐 그 아래 찍어보시면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한다고 했죠. 오른쪽을 트림 해야 되죠. 그래야 뒷부분이 잘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세요. 타임 라인이 사라진 오른쪽 부분이 사라집니다. 터치했습니다. 지금 사라졌죠. 그래 이렇게 잘라서 화면과 음악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출력 하려면 공유 아이콘 있죠. 터치합니다. 자 이걸 터치했습니다. 지금 터치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화면은 자기의 스마트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제 현재 스마트폰은 좀 사양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H720p가 가장 높죠. 요 해상도입니다. 요게 또한 프레임 레이트는 보통 30을 합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대개 뭐 25 여기 24 있죠. 밑에 24 시네마 이렇게 합니다. 선택은 해상도 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손가락으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눌러서 위로 올리고 아래로 눌러서 요 줄인 흰줄 있죠. 요 사이에 갖다 놓으면 거기 선택이 된 겁니다.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도 30이나 25 24 15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H720px 하고 30 프레임 해서 출력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보내 게 있죠. 아래쪽에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동전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보내게 터치했어요. 그러면 또 살았고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이걸 무시하고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 건너뛰기 있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이걸 터치하세요. 터치하면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내보내게 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 를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 를 설치하고 설치한 키네마스터를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키네마스터라는 스마트폰의 동영상 제작 응용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와 같이 제가 한 이와 같은 기초적인 과정을 겪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동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급 기술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키네마스터를 설치해서 여러가지 동영상 여행 동영상 이라던가 집에 귀여운 손자 손녀의 일상 성장하는 과정을 촬영해서 이렇게 만든다던가 혹은 취미생활 강좌 등등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보안량으로 둘 수도 있고 또 홍보도 해서 잘하면 돈도 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키네마스터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동영상이 거의 다 만들어졌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을때는 다른 전화가 걸렸을때 받으면 이것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출력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만들어졌어요. 이 부분 있죠. 제일 위에 여기가 만들어진 동영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화살표 찍어 이 사람 재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있는 것은 공유입니다. 세번째 있는 것은 쓰레기통이죠. 이걸 클릭하면 진짜 삭제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삭제됩니다. 다시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요 부분을 제가 누를게요.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자기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여러가지 비디오 재생 앱이 됩니다. 저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터치하겠어요. 터치 됐습니다. 그러면 플레이가 되겠죠. 자 여기 스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로고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런 로고는 정품이 되면 사라집니다. 이상 뒤로 가겠습니다. 이상 스마트폰에 키네마스터를 설치하고 그 설치한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동전성을 제작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